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외국 선박 선원들의 연대성 모임이 25일 남포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안티구와 바부다 국적 선박 얼러트호, 바나마 국적 선박 홍안호의 선장 선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 반도에는 한민족이 둘러갈라져 당하는 분열의 고통이 70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항시적인 전쟁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민족의 리익과 존엄을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조선인민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됐습니다.